그럼 영수씨도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는 이제 열심히 기타치면서 음악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새삼 또 근데 멋있어지셨어요 안경까지 쓰시고 그 안경이 굉장히 또... 아래 있나요? 없죠? 아니 영수군이 요즘 자꾸 종종 윤상프로듀서님 모습을 종종 자꾸 확인하는 걸 봤는데 아 그래요? 혹시 그런 싱어송라이터의 좀 느낌을 낸 건가요? 아 이거 또 모함인가요 아니면 실화인가요? 윤상 선생님을 이제 막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 예예예 그 뭐 요새 이제 그 약간 싱어송라이터 멋있더라고요 기타치고 노래 부르면서 다들 좀 싱어송라이터 같아요 아 이제 조금 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 이제 싱어를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아까 살짝 살짝 노래 부르시는 걸 들었는데 이따가 한 수를 시킬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은비님께서 영수 갑자기 어른됐네 라고 하셨고요 솜 잉 없 엉 왼 수